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전년 대비 무려 42% 증가한 매출 1조 7,78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하이브의 실적과 함께 앞으로 방탄소년단의 상세한 계획까지 언급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동시다발적인 활동 덕에 역대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연이은 데뷔와 컴백, 투어 활동을 성사시키며 전사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하이브의 방탄소년단 매출 비율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매출 성장은 방탄소년단과 데뷔 1년 만에 2개의 밀리언셀러 앨범을 선보인 아티스트 뉴진스를 탄생시킨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 등이 완성도를 끌어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는 군 입대 문제로 개별 활동에 들어간 방탄소년단을 자세히 언급, 지민의 솔로 앨범이 3월 발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다시 완전체로 복귀할 때까지 상세한 활동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계속해서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 기념비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전세계 아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